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루키의 다스! 안녕하세요. 쌤 마이네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첫 인사를 또 에너지 있게 해주셨는데요. 이번엔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반짝거리는 미소와 보조개가 매력적인 18살 소아입니다. 메인보컬 소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쌤 마이네임의 올라운더 14살 윤승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승주씨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쌤 마이네임의 밝은 또끼 메인댄서를 맡고 있는 메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쌤 마이네임의 음색요정 리드버컬 도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월살에 금과 희망이 가득한 새 마이네임의 마더언니 히토미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쌤 마이네임의 매력부자 18살 준희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쌤 마이네임의 태국에서 온 메인랩벌 카니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반체 포토타임 가져볼게요. 네, 최대한 밀착해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보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